상시 기출문제를 같이 실습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예제 파일 불러와 주시구요 문제 1번에 기본작업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본작업 다시 1번 시트에는 주어진 데이터를 입력하는 문제이구요 현재 예제에서는 a3 셀부터 시작하셔서 d12 셀에다가 데이터를 입력하시면 됩니다 데이터 입력에 오타가 없이 정확하게 입력할 수 있다면 이렇게 블럭을 범위를 지정하신 다음에 데이터를 입력하시면 데이터 입력하는 시간을 좀 줄일 수 있구요 꼭 범위 정하지 않으셔도요 a3 셀부터 데이터를 입력하신 다음 a12 셀까지 입력하시고 다시 b3 셀 클릭하셔서 데이터를 입력해 주셔도 됩니다 기본작업 다시 1번 시트는 여러분이 직접 문제의 데이터를 입력하는 부분이라서 생략을 하도록 하겠구요 기본작업 다시 2번 시트 셀 서식을 지정하는 5문항을 같이 실습하도록 하겠습니다 첫번째 a1부터 g1까지 범위를 지정합니다 a1부터 g1 영역은 선택 영역의 가운데로 라고 되어 있습니다 범위를 지정하신 다음 홈 탭에 가시면 맞춤 안에서 선택 영역의 가운데로 라는 도구를 찾고자 하는데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면 맞춤 옆에 하살표가 있구요 이 하살표 부분 맞춤 옆에 하살표 클릭하시면 셀 서식 대화 상자를 불러올 수 있구요 셀 서식 대화 상자에 맞춤 탭에 가시면 맞춤 탭에 가로 영역에 가셨을 때 선택 영역의 가운데로 라고 선택할 수 있습니다 선택 영역의 가운데로 라고 선택하시면 되겠구요 선택하고 나서 다시 확인 버튼 눌러주시면 되겠습니다 물론 홈 탭에 맞춤에 그 다음 옵션을 클릭하셔도 되구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셀 서식의 단축키 컨트롤 키 누른 상태에서 숫자 1을 누르셔도 되구요 또는 범위를 지정하신 다음 마우스 오른쪽 셀 서식이라는 대화 상자를 클릭하셔 메뉴를 클릭하셔도 셀 서식 대화 상자를 화면에 표시할 수가 있습니다 맞춤에 선택 영역의 가운데로 라고 선택하시구요 다음은 셀 스타일을 제목 2로 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홈 탭에 가시면 스타일이라고 있구요 스타일에서 자세를 클릭하시면 현재 제목 및 머리끌 이라는 셀 스타일이 있구요 문제에 나와 있는 셀 스타일은 제목 2 라고 되어 있습니다 제목 2를 선택해 주시면 선택 선택한 영역에 입력된 제목에 대해서 서식을 적용할 수가 있습니다 셀 스타일을 적용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행의 높이를 27로 지정하시오 라고 되어 있는데요 1 행의 높이를 현재 작업하는 제목 행에 대한 높이를 27로 설정하기 위해서 행머리 끌 2를 선택하시고 마우스 오른쪽 행 높이를 클릭하시구요 그리고 나서 27 이라고 입력하시고 확인 버튼 눌러 주시면 되겠습니다 첫번째 셀 서식에 제목 서식에 대한 작업을 하셨구요 다음은 두번째 병합하고 가운데 맞춤 서식을 적용할 건데요 c4 부터 c9 까지 선택하시고 컨트롤 키 누른 상태에서 c10 부터 c13 까지를 선택합니다 두개 영역에 대해서 홈 탭에 가시면 맞춤 이라고 있구요 맞춤에 가셨을 때 병합하고 가운데 맞춤 이라는 도구를 찾을 수가 있습니다 두개 영역에 같은 서식을 적용할 거라서 한번에 첫번째 선택 두번째 컨트롤 키 누른 상태 선택하시고 홈에 오셔서 병합하고 가운데 맞춤 클릭하시면 같은 서식을 적용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현재 작업하는 a3 부터 c3 영역을 선택하시구요 셀 스타일을 한금색의 강조색 4 라고 되어 있습니다 화면 오른쪽에 셀 스타일에 가셔서 아까 하셨던 것처럼 제목에 대한 셀 스타일을 적용한 것처럼 현재는 제목 행에 대해서 셀 스타일을 적용하고자 합니다 라고 선택하시고 그리고 나서 한금색의 강조색 4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한금색의 강조색 4 마우스 갖다 놨을 때 설명이 표시가 된다면 클릭하셔서 서식을 적용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a3 부터 c3 영역에 대해서 셀 스타일 한금색 강조 4 서식을 적용하셨구요 다음은 c3 셀을 선택하시구요 c3 셀에 구분이라고 입력된 부분에 분자 뒤에서 더블 클릭하셔도 되구요 또는 수식 입력줄에 구분이라고 입력된 텍스트가 동일하게 표시가 됩니다 그래서 수식 입력줄에 구분을 선 분자 뒤에 커서를 클릭하셔도 됩니다 그리고 나서요 저희는 현재 구분이라는 글자에 대해서 한자로 변환하겠습니다 라고 하시면 한자 키 눌렀을 때 화면에 한글 한자 변환 이라는 대화 상자가 표시되는 걸 확인할 수 있구요 문제 대시된 한자 구분을 선택하시고 변환 클릭하시면 화면과 같이 c3 셀에 입력된 한자 구분을 바꿀 수 있습니다 다음은 네 번째입니다 E4 부터 E13 영역을 선택하도록 하겠는데요 E4 부터 E13 영역을 선택하신 다음에 사용자 지정 표시 형식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표시 형식을 지정하기 위해서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눌러서 셀 서식이라는 메뉴를 클릭하셔도 되구요 또는요 위쪽에 홈에 가시면 표시 형식 옆에 옵션을 클릭하셔도 화면에 셀 서식 대화 상자를 표시할 수 있습니다 셀 서식 대화 상자에 사용자 지정을 클릭하시고 현재 입력된 데이터 문자 뒤에다가 요의를 붙여서 표시하겠습니다 형식에다 커서를 갖다 놓으시구요 문자를 대신하는 기호 골뱅이를 입력하시고 문자 뒤에다가 요의를 붙여서 표시하겠습니다 텍스트가 한 글자라면 큰 따옴표 생략하시면 자동 큰 따옴표 처리가 됩니다 텍스트가 두 글자입니다 이럴 때는 텍스트에 대해서 큰 따옴표를 처리해 주신 게 더 좋구요 물론 처리하지 않았다 하면요 큰 따옴표는 요라는 글자 큰 따옴표 묶으구요 일이라는 글자 큰 따옴표 묶어서 각각 글자에 대해서 큰 따옴표 처리가 됩니다 큰 따옴표를 생략하셨다 해서 감점되는 건 아니구요 단지 두 글자 이상의 텍스트를 입력하신다면 이렇게 여러분이 입력하실 때 큰 따옴표 묶어서 처리해 주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문자를 대신하는 기호 골뱅이와 요의를 입력하시고 확인 버튼 누르시면 현재 수업 요일에 기존에 입력된 텍스트 뒤에다가 요의를 붙여서 표시된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A3부터 G13 영역을 선택하시구요 모든 테두리를 적용하고자 합니다 홈탭에 가시면 글꼴의 테두리가 있구요 테두리에 가시면 모든 테두리라는 도구를 찾을 수가 있습니다 다시 한번 굵은 바깥쪽 테두리를 적용하고자 합니다 테두리에 가셔서 굵은 바깥쪽 테두리 클릭하시면 화면과 같이 범위 정한 영역에 대해서 테두리 안쪽에 있는 모든 테두리가 적용이 되어 있구요 바깥쪽은 굵은 바깥쪽 테두리가 적용된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다섯 문항의 셀 서식 문제 같이 살펴보셨구요 다음은 기본 작업 다시 3번 시트 클릭하셔서 텍스트 나누기를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데이터가 입력된 데이터 중에서 A3부터 A11까지 영역을 지정하시구요 범위를 지정하신 다음 위쪽 메뉴에 가시면 데이터 탭이라고 있구요 데이터 도구에 가시면 텍스트 나누기 라는 기능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텍스트 나누기를 클릭하시면 화면에 텍스트 마법사 3단계 중에 1단계 라고 표시가 되어 있구요 원본 데이터 형식을 선택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현재 입력된 데이터는요 심표라는 구분기호로 분리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구분기호로 분리됨이 기본적으로 선택이 되어 있다면 선택된 상태에서 다음을 클릭하시구요 다음 텍스트 마법사 2단계에서는요 현재 구분기호가 탭이 아니라요 문제의 심표라고 되어 있습니다 심표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라고 심표를 선택하시구요 그리고 나서 다음을 클릭하겠습니다 다음 세 번째 문제에서 특정 필드를 가져오지 말라 라고 하면 특정 필드를 선택하고 열 가져오지 않음 이라고 선택하시면 되는데요 현재 예제에서는 특별하게 언급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마침을 클릭해 주시면 되구요 마침을 클릭하시면 그렇다면 아까 A3부터 A11 영역에 심표로 구분되어서 입력되어 있던 데이터가요 각각의 A열부터 시작해서 F열로 나눠서 텍스트가 나누어져서 표시된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기본 작업에 입력하는 문제 5점 서식을 지정하는 문제 10점 조금 전에 하셨던 텍스트 나누기 문제 5점에서 총 20점의 문제를 같이 살펴 보셨습니다 다음은 계산 작업 문제를 보도록 하겠는데요 계산 작업의 첫 번째 문제입니다 첫 번째 문제에서는 표 1에서요 표 1에서 종료 시간에서 시작 시간을 뺀 이용 시간을 D3부터 D10 영역에다가 문제 제시된 표시 예 형식으로 구하신 시간 뒤에다가요 한글로 텍스트 시간을 붙여 가지고 표시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주어진 함수는 시간을 추출하는 hour 함수하구요 분을 추출하는 minute 함수하구요 조건을 제시할 수 있는 if 함수가 제시가 되어 있습니다 수식을 작성하겠습니다 라면 등호를 먼저 입력하시구요 if 만약에요 조건이 어떤 내용인가 살펴봤더니요 종료 시간에서 시작 시간을 뺀 시간 단위에서 30분을 초과했습니까 라고 제시가 되어 있습니다 일단 30분이라고 제시가 되어 있으니까요 분을 계산할 수 있는 minute 라는 함수를 이용해서요 바로 왼쪽에 있는 c3의 종료 시간에서 마이너스 시작 시간 b3에 있는 시작 시간을 뺀 값이요 혹시 30분을 초과했습니까 초과했습니까 라고 하면 크다 30 이라고 합니다 30분 이상입니까 라고 한다면 여기에 등호가 있어야 했었는데요 30분 초과 라고 했기 때문에 저희는 여기에 등호를 입력하지 않구요 크다 라고만 표현하시면 됩니다 제가 지금 임의로 작업을 해 닿지 않고 작업을 해서 오류가 발생했던 것 같구요 다시 한번 수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종료 시간에서 시작 시간을 뺀 값이 30분을 초과했습니까 그렇다면 심표 문제에서 초과한 경우에는 1시간을 더 한 뒤에 시간을 붙여서 표시하시요 라고 되어 있는데요 어떤 1시간을 더 할 거냐면요 첫 번째 문제에서 종료 시간에서 시작 뺀 이용 시간을 구하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시간을 구하겠습니다 라는 아우 함수를 통해서 종료 시간에서 c3에서 마이너스 b3 시작 시간을 뺀 시간을 이용 시간을 구했는데요 그래서 종료 시간에서 시작 시간을 뺀 이용 시간을 구했는데 30분을 초과했다면 이 구한 값 뒤에다가 1시간을 더 하세요 라고 되어 있으니까 플러스 1을 해주시면 되겠구요 그렇지 않다면 심표 if 함수에 대한 조건 30분을 초과하지 않았다면 아우 함수를 통해서 이용 시간을 구하겠습니다 종료 시간 빼기 시작 시간을 뺀 시간을 구하겠습니다 라고 계산해 주시면 되겠구요 제가 b2라고 하면 나중에 오류가 생기겠죠 b3셀 클릭하시면 좋은데 클릭이 안되시면 방향키 이용하시면 되구요 혹시나 저처럼 셀 주소를 입력할 때는 정확하게 셀 주소를 입력해 주셔야 합니다 그 다음 if 함수에 대해서 조건 true false에 해당한 값을 다 입력하셨습니다 이제 if에 대한 가로를 닫으시구요 구하신 값 뒤에다가요 시간을 붙여서 표시하겠습니다 라고요 n% 연산자를 이용하셔서 우리는 시간을 붙여서 표시하겠습니다 라고 입력하시고 엔터 눌러 주시면 되겠고 아래까지 수식을 복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첫 번째 계산 작업 함수를 이용하셔서 계산 작업을 해 보셨구요 다음 두 번째 계산 작업 문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문제에서는요 표2에서 지점명이 광화문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현재 문제에 봤더니요 조건을 k8부터 k9 영역에다가 입력해서 활용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점명이 광화문이라는 조건을 직접 타이핑하셔도 되구요 g2 셀과 g4 셀을 컨트롤 키를 이용하셔서 선택하신 다음 k8 셀이 오셔서 컨트롤 v 하시면 지점명에 가서 광화문을 찾겠습니다 라는 조건을 복사해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복사해서 사용하시면 이런 오타나 띄어쓰기 문제로 오류가 나지 않도록 할 수가 있습니다 물론 직접 입력하셔도 되는데 혹시나 입력하면서 내가 띄어쓰기를 한다던가 오타가 있거나 하시면 정확한 값을 찾아올 수 없어서 가능한 복사해서 쓰시면 더 좋을 것 같구요 지점명이 광화문이 광화문에 해당한 계약건수와 계약총액에 대한 평균을 1회 자리에서 내림해 가지고 h20부터 i10 영역에다가 표시하라고 했습니다 일단 내림하는 함수는 라운드다운 인데요 라운드다운부터 들어가기엔 좀 어려울 것 같으니 우리는 조건에 만족한 데이터의 평균을 구하는 dAverage 함수부터 작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dAverage 라고 입력하시면 되는데요 dAv까지만 입력하셔도요 dAverage란 함수를 찾을 수 있습니다 다음 dAverage 함수 안에는 3개의 인수가 있습니다 라고 표시가 되어 있지만 처음 사용하실 땐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럴 때는 수식 입력줄 바로 왼쪽에 함수 삽입이란 도구가 있는데요 함수 삽입이란 도구를 클릭하면 화면과 같이 함수 인수라는 대화 상자가 표시가 되고요 첫 번째 데이터베이스라고 되어 있습니다 데이터베이스는 데이터베이스나 목록으로 지정할 셀 범위입니다 라는 설명을 보실 수 있고요 이 상태 데이터베이스 상태에서 저희가 범위를 지정 지정할 영역은 현재 표 이 영역을 전체를 선택하시면 돼요 그래서 f2 부터 i9 영역의 데이터를 가지고요 두 번째 필드라고 선택하면요 목록에서 열의 위치를 나타내는 숫자나 다운표로 뭉킨 열 레이블입니다 라는 설명을 보실 수 있는데요 저희는 조건에 만족한 데이터의 평균을 구할 건데 계약 건수 계약 interventions 세 번째 계약 ku 네번째라고요. 3, 4라고 넣으셔도 되는데 3이라고 넣으면 수식을 복사한 다음에 다시 4라고 수정하셔야 되는 번거로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필드명이 있는 H2셀을 클릭하면 수식을 옆으로 복사했을 때 I2셀로 참조하는 셀의 위치가 바뀔 수 있도록 셀을 참조하셔서 우리가 실질적인 평균을 구할 필드는 계약건수입니다 라고 필드명을 선택해 주시면 좋을 것 같구요. 다음은 조건입니다. 지점명이라는 필드에 가서 광화문을 찾겠습니다 라고 아까 미리 작성해 놓으셨던 조건 영역을 선택하시고 확인 버튼 누르시구요. 오른쪽으로 수식을 복사하시면 계약건수와 계약총액에 해당한 평균값을 구할 수 있습니다. 이제 구하셨으면요. 수식을 좀 수정하도록 하겠는데요. 음 1의 자리에서 내림해서 표시하겠습니다 라고 되어 있으니까요. 라운드다운이라고 입력하시구요. 라운드다운의 함수도 좀 어렵습니다 라고 하시면요. 라운드다운 입력하시고 가로 열린 상태에서 라운드다운 안쪽에 커서를 두신 다음에 함수 삽입에 가시면 조금 전에 디에버레이지를 통해서 구한 값이 넘버 숫자 안에 들어있구요. 다음은 자릿수를 넣어주시면 되는데요. 1의 자리에서 내림하겠습니다 라고 하시면요. 마이너스 1이라고 넣으시면 돼요. 10의 자리에서 내림하겠습니다 라고 하시면 마이너스 2, 100의 자리는 마이너스 3 이렇게 자릿수를 넣어주시면 되겠습니다. 확인 버튼 누르시구요. 오른쪽으로 수식을 복사해 주시면 마지막에 있는 1의 자리가 내림해서 표시된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 문제까지 살펴보셨구요. 다음은 세 번째 문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문제에서는 표 3에서 영어 점수가 60점 이상이구요. 그 다음 과학 점수가 60점 이상인 두 과목이 모두 다 60점 이상인 학생이 전체 학생 중에 차지하는 비율을 D23셀에다가 표시하라고 했습니다. 일단 두 가지 조건에 만족한 데이터의 개수를 좀 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커서를 D23셀에 갖다 놓으시구요. count if라는 함수가 있습니다. count if라는 함수를 찾으셔서 클릭하시구요. 근데 count if는 아니네요. 조건이 하나가 아니라 두 개니까 count if s라는 함수를 찾으셔서 클릭하시구요. 그럼 count if s. count라는 건 개수를 구하구요. if라는 건 조건을 만족한 개수를 구하는데 조건이 하나가 아니었기 때문에 s가 붙어 있구요. count if s 함수를 사용하는데 안쪽에 인수가 좀 어렵습니다. 라고 하시면요. 수식 입력줄 앞에 있는 함수 삽입이라는 도구를 클릭하셔서 첫 번째 조건을 찾을 범위를 물어봅니다. 영어 점수에 가서요. 조건은 크거나 같다 60 이라는 조건을 주겠습니다. 60점 이상이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크거나 같다 라고 등호가 들어간 거구요. 두 번째 조건을 찾을 범위는 과학 점수에 가서요. 마찬가지로 크거나 같습니까 60 이라는 조건을 주고자 합니다. 영어 점수가 60점 이상 과학 점수가 60점 이상이라는 조건을 주시구요. 그리고 나서 확인을 누르시면 현재 이제 서식이 좀 백분율 서식이 적용이 되어 있어서 200% 라고 나와 있는데 두 명이라고 2라는 값이 구해졌고 미리 적용된 셀 서식에 의해서 % 곱하기 100 하고 %가 적용된 서식으로 표시가 된 겁니다. 이제 두 명이라고 구했는데요. 이 두 명은 전체 학생들 중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구하고자 합니다. 전체 학생 수는 문제에 나와 있는 카운트 A라는 함수를 이용하셔서 카운트는 숫자만 세는데요. 카운트 A는 비어있지만 않다면 개수를 구할 수 있습니다. 카운트 A라는 함수를 이용하셔서 이름을 이용하셔도 되구요. 영어 점수를 이용하셔도 되구요. 특정 필드 언급이 되어 있지 않으니까요. 여러분이 편하신 영역을 선택하시면 됩니다. 근데 통상 학생 수를 구하겠다 그러면 이름을 이용해서 범위를 지정해주면 전체 학생 수가 몇 명입니다 라고 구할 수 있으실 것 같구요. 카운트 A에 대해서 범위 정하시고 가로 닫고 엔터 눌러주시면 전체 학생의 아까 두 명은 차지하는 비율이 25%입니다. 라고 값이 구해진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 계산식까지 살펴보셨구요. 다음은 네 번째 계산식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표사에서 표사에 기준일이 있습니다. 기준일은 I12셀에 있구요. 기준일과 입사일을 이용하여 입사일은 지열에 입력되어 있습니다. 입사일을 이용하여 근무 연수를 구하구요. 지역에 따른 연차일수를 더한 휴가일수를 계산하시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일단 기준 연도에서 입사 연도를 뺀 값에다가 곱하기 3 한 계산식부터 작성하구요. 지역에 따른 연차일수 도하는 것은 입함수를 통해서 더 추가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열함수를 통해서요. 기준일이 있는 I12셀을 선택하구요. 수식을 복사하더라도요. 모든 셀은 기준일이 있는 I2셀을 참조할 겁니다. F4 눌러서 절대참조하시구요. I2셀에서 연도를 구한 값에서 마이너스 다시 한번 이열함수를 통해서 입사일의 연도를 구하겠습니다. 라고 G14셀을 선택하고 엔터를 누르시면 2025에서 2013년이니까 13을 뺀 차이값이 12입니다. 라고 값이 구해진 걸 확인할 수 있구요. 이 값에다가요. 연수를 구하셨고 가로 묶어서 현재 구한 값에다가 곱하기 3을 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럼 12 곱하기 3 했기 때문에 36이라고 구해졌구요. 이 값 뒤에다가 더하기 만약에요. 현재 입력된 데이터의 지역이 H14인데요. 클릭이 안되요. 그럼 H14 라고 쓰셔도 되구요. 쓰다보면 제가 틀릴 것 같아요. 그러면 H13을 클릭하고 방향키 내리시면 H14셀을 선택할 수 있어요. H14셀의 값이요. 지역에 따른 연차일수를 표시할 건데 지역이 서울입니까? 라고 물어보고자 합니다. 같습니까? H14셀에 입력된 값이 서울과 같습니까? 그렇다면 저는 5를 더할 거구요. 그렇지 않다면 서울이 아니라면 그 외 지역은 7을 더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7을 입력하시고 if에 대한 가로를 닫고 엔터 눌러주시면 아까 구하셨던 36에다가 36에다가 서울이어서 더하기 5 해서 41이라는 값이 구해졌구요. 아래까지 수식을 복사하시면 휴가일수를 구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계산작업 다섯번째 문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표 5에서 학번을 이용해서 학번은 A27부터 A33에 있구요. 학번을 이용하여 오른쪽에 작성된 학과 코드표 학과 코드표는 이렇게 수직으로 작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V6컵 함수를 이용해서 찾아올 거구요. 학과 코드표를 참조하여 학과를 표시하시오. 학번에는 D210이 MT203이라고 되어 있는데 오른쪽에 학과 코드표는 DEMICO라고만 되어 있습니다. 학번에서 왼쪽에 두 글자를 추출해야만 오른쪽에 학과 코드표를 참조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D27셀의 커서를 갖다 놓구요. LEFT라는 함수를 이용할 수 있을까요? LEFT라고 함수 찾으시구요. 그 다음 함수 삽입을 이용하셔도 되고 직접 하셔도 되는데요. 학번에 가서 두 글자를 가져오겠습니다. 확인 버튼 누르시면 학과에 학번에서 왼쪽에 두 글자를 찾아서 표시한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이 값을 오른쪽 코드표에 가서 값을 첫 번째 열에서 찾구요. 두 번째 열에서 학과를 가져다가 표시하고자 합니다. 함수는 참조하는 표가 수직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VLOOKUP 함수를 사용하실 거구요. VLOOKUP이라고 입력하시고 VLOOKUP 안쪽에 커서를 두신 다음 찾고자 하는 값은 LEFT 함수를 통해서 찾아놨습니다. 참조하는 표는요. 지금 오른쪽에 있는 학과 코드표 제목을 포함하셔도 되구요. 제목을 포함하지 않으셔도 돼요. 제목은 결과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실제 왼쪽에 가서 찾을 값만 정확하게 범위에 들어가시면 돼요. F28부터 G30 영역이라고 주셔도 되고 F27부터 G30 영역을 주셔도 돼요. 둘 다 맞습니다. 단 중요한 거는요. 현재 범위 정한 영역은요. 수식을 복사하더라도 항상 같은 영역을 참조할 수 있도록 해주셔야 됩니다. F4 눌러서 절대 참조하시구요. 첫 번째 열에 가서 학과 코드를 찾았어요. 두 번째 열에서 학과를 찾아 값을 가져올 겁니다. 2라고 입력하시구요. 정확하게 일치하는 값을 가져오겠습니다. 영확하게 일치하는 값은 0이라고 입력하시거나 또는 false라고 입력하시면 돼요. 그리고 확인 버튼 누르시면요. 해당한 학번을 가지고 제 화면이 좀 확대가 돼서 스크롤 봐 하면 좀 많이 좀 안 보이는 부분이 있네요. 아래까지 수식을 복사해 봤더니 어? MI는 있는데 MT는 없어요. 그래서 오류가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정확하게 일치하는 값이 없는데요. 라고 NA 오류가 표시가 되어 있구요. 우리는 다시 한번 문제 제시된 함수를 이용하셔서 수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에다가요. IFERROR. 만약에 값의 오류가 있었습니까? 맨 끝에 가서 심표. 그렇다면 우리는 코드 오류라고 표시하겠습니다. 라고요. 직접 입력하시는 거라서 큰 따옴표 처리하시면 되구요. 난 큰 따옴표 처리해서 텍스트 입력하는 게 번거롭습니다. 라고 하시면 IFERROR 안쪽에 커서 갖다 놓고 함수 삽입 누르셔서 코드 오류라고만 입력하면 자동 큰 따옴표 처리하실 수 있습니다. 입력하고 엔터 아래까지 수식을 복사해 주시면 아까 오류가 있었던 부분에는 코드 오류라고 값이 표시된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다섯 문항의 계산 작업 문제를 같이 살펴보셨구요. 계산 작업은 각각 배점이 8점씩에서 8호 40점의 배점입니다. 다음은 분석 작업 문제를 같이 실습하도록 하겠는데요. 첫 번째 분석 작업 다시 1번 시트 클릭하셔서 정렬 문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분석 작업은 부분 점수가 없습니다. 실습하실 때 정확하게 하나하나 체크하시면서 실습을 해주시면 되겠구요. 첫 번째 구분을 가지고 노트북 TV 컴퓨터 순으로 데이터를 정렬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노트북끼리 먼저 모아놓구요. TV 그 다음에 컴퓨터 순으로 데이터를 정렬하실 거고 동일한 구분이라면 판매 이익에 색깔이 적용된 글자 색깔이 적용된 부분을 위에 표시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제목과 데이터 사이에 현재 입력된 A3부터 F15 영역에 중간에 데이터가 없다면 그냥 데이터 안쪽에 놓고 데이터 정렬을 가셔도 돼요. 만약 좀 불안하시다 라고 하시면 A3부터 F15 영역을 선택하셔도 됩니다. 꼭 범위를 지정해야 되는 건 아니지만 나는 필요해서 범위를 지정하고 데이터 정렬하겠습니다. 하시면 범위 정하셔도 되구요. 그냥 안쪽에 커서 두면 컴퓨터가 좀 자동으로 인식이 되나 확인해 보고 싶습니다. 라고 하시면 안쪽에 이미 셀 하나만 선택해 주시면 되구요. 이제 데이터 정렬 하고자 하는데요. 데이터에 가시면 정렬 및 필터에 정렬이라고 있습니다. 간단하게 오름차순 정렬 내림차순 정렬이라면 도구를 클릭하셔서 정렬하시면 되는데요. 우리는 사용자 지정 목록도 만드셔야 되고 그 다음에 두 가지 이상으로 데이터를 정렬할 거라서 정렬이라는 메뉴를 이용해서 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정렬 기준에서요. 우리는 문제에 나와 있는 구분을 가지고 셀에 입력된 값을 데이터를 정렬하겠습니다. 오름차순 내림차순이 아니라 사용자가 지정한 목록을 순서대로 데이터를 정렬하고 싶은데요. 첫 번째 노트북이라고 입력하겠습니다. 두 번째 TV라고 입력하겠습니다. 세 번째 컴퓨터라고 입력하겠습니다. 노트북, TV, 컴퓨터라고 입력하시고요. 추가를 클릭하시면 처음 추가하시면 바로 여기 목록이 나오는데 저는 이제 실습을 여러 번 하다 보니 미리 좀 등록이 되어 있어서 추가하자마자 화면에 보이지 않았습니다. 처음 실습하면 여기 오른쪽에 목록 항목에 보이고요. 두세 번 반복 실습을 하시게 되면 추가된 왼쪽에 사용자 사용자 지정 목록에서 추가된 목록에서 클릭하시면 오른쪽에 표시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확인 누르시면 구분을 가지고 조금 전에 내가 정한 순서대로 데이터를 정렬하겠습니다. 라고 추가하셨고요. 두 번째 기준을 추가할 겁니다. 판매 이익의 텍스트의 색깔이 채워진 셀의 색깔이 글꼴의 색깔이죠. 셀의 색깔이 아니라 텍스트의 색깔이니까 글꼴 색깔이 RGB 칼라의 레드 칼라가 빨간색으로 표시가 되어 있죠. 레드가 255라고 되어 있으니까 빨간색의 글자를 위쪽에 표시하겠습니다. 라고 선택하시고 확인 버튼 누르시면 현재 입력된 데이터를 노트북과 TV와 컴퓨터로 데이터가 분류가 되어 있고요. 노트북 안에서는 글자 색깔이 빨간색 데이터가 위쪽에 표시가 된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분석 작업 다시 1번 시트에 데이터 정렬 문제를 같이 살펴보셨고요. 다음은 분석 작업 다시 2번 시트에 시나리오 문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판매 현황표에서요. 일반 12% 골드 18% 라고 입력된 이 값의 변화에 따른 H10셀에 있는 합계 이익금의 합계의 값이 어떻게 달라지는지를 하나의 시나리오 요약 보고서를 작성해 보라고 되어 있습니다. 시나리오 문제가 나오면 보통은 이름을 정의하시고 시나리오를 작성하시면 되고 문제 제시된 이름 정의 먼저 하고 나서 시나리오를 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조금 전에 B12셀 일반이라고 12% 라고 입력된 B12셀을 선택하시고요. 이름 상자에 오셔서 열머리끌 ABC 바로 위에 이름 상자에 오셔서 일반이라고 입력합니다. 다시 한번 B13셀을 선택하시고요. 이름 상자에 오셔서 골드라고 입력하고 엔터 누르십니다. 다시 한번 H10셀을 선택하시고요. 이름을 판매 이익 합계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름 상자에 오셔서 판매 이익 합계라고 이름을 정의하겠습니다. 라고 선택하시고 이름 상자를 통해서 이름을 정의하시면 되는데요. 혹시나 셀 주소를 잘못 선택을 한다던가 또는 판매 이익 합계 오타 가 있거나 그럴 경우 이름을 삭제하고 싶은데 범위 정해서 지우려고 해도 사실 지워지진 않아요. 어떻게 이름을 지우셔야 되냐면요. 수식 탭에 가시면요. 이름 갈리자라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 일반 골드 판매 이익 합계 라고 이름을 정의하셨던 이름이 목록으로 만들어져 있고요. 혹시 잘못 이름을 정의하셨던 게 있다면 선택하고 삭제하시고 나서 이름을 새롭게 정의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시나리오를 작성하기에서 이름 정의 하셨잖아요. 이제는 시나리오를 작성하도록 하겠는데요. 실제 값의 변화가 있는 것은 일반과 골드 값이 입력된 B12와 B13 세대 값의 변화에 따른 이익금 합계에 대한 결과를 보고자 합니다. 값의 변화가 있는 B12부터 B13 영역을 선택하시고 데이터 탭에 가시면요. 오른쪽에 예측이라고 있고요. 예측에 가시면 시나리오 관리자라고 있습니다. 시나리오 관리자에 오시면 화면에 시나리오 관리자라는 창이 표시가 되어 있고요. 추가 버튼 클릭하시고요. 설명은 남겨두셔도 되고 지우셔도 되고요. 상관없습니다. 시나리오 이름에다가 인상이라고 입력하시고요. B12부터 B13 영역을 값의 변화를 주고자 하는데 확인 버튼 현재 12%를 15%로 15%라고 입력하셔도 되고요. 0.15 라고 입력하셔도 돼요. 골드를 현재 18%인데 20%로 라고 입력하시고 그리고 나서 추가 버튼 누르시고요. 추가 누르시면 두 번째 시나리오를 만들 수 있는데요. 첫 번째 시나리오 이름은 인상이었다면 두 번째 시나리오 이름은 인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시나리오 이름에다가 인하라고 입력하시고 변경한 셀은 동일하니까 그냥 확인 버튼 누르겠습니다. 12%를 10%만 그 다음 골드 18%를 15%만 이라고 각각 값을 입력하시고요. 확인 버튼 누르시면 인상과 인하의 시나리오가 두 개가 만들어져 있고요. 이 두 개에 대한 시나리오의 요약을 좀 보고자 합니다. 요약을 클릭하셔서 어떤 결과 값의 변화를 보고자 하냐면 이 금의 합계에 대한 결과의 변화를 보고자 합니다. H10 셀이 선택이 되어 있거나 안 되어 있다면 클릭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나서 확인 버튼 누르시면 현재 작업하는 아래쪽에 시나리오 시트 하나 추가가 되는데요. 화면을 현재 작업하셨던 분석 작업 다시 2번 시트 바로 왼쪽에 시나리오 요약 시트가 추가된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시나리오 요약 시트는 분석 작업 다시 2번 시트 바로 앞에 위치 시키 시요 라고 되어 있습니다. 따로 위치를 바꾸지 않으셔도 돼요. 만약에 뒤에다가 배치 하세요 라고 하면 드래그 하셔서 분석 작업 다시 2번 뒤에다 갖다 놓으시면 되고요. 지금은 앞에 다가 위치 하라고 되어 있으니까 따로 위치는 수정 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분석 작업 두 문항 같이 살펴보셨는데 분석 작업 부분 점수가 없습니다. 정확하게 처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기타 작업의 첫 번째 매크로 문제를 보도록 하겠는데요. 첫 번째 매크로 는 G10 에다가 평균을 구하는 매크로 이고요. 두 번째 매크로 는요. G4 부터 G10 영역 에다가요. 채우기 색깔 로랑으로 채우는 서식 매크로 입니다. 첫 번째 매크로 는 단추 에다가 연결 할 거고요. 두 번째 매크로 는 도형 에다가 연결 하고자 합니다. 단추나 어디에 있냐 여러분 화면에 잠시 화면에 놓고 개발도구 에 가셨을 때 개발도구 에 가시면 컨트롤 에 삽입 이 있고요. 삽입 에 가시면 양식 컨트롤 이라고 있습니다. 양식 컨트롤 단추를 클릭 제이사 영역 에다가 드래그 하고자 합니다. i3부터 제이사 영역 에 드래그 하자마자 매크로 지정 이라는 대화상자 가 표시가 되네요. 매크로 이름을 평균 이라고 입력 하시고요. 매크로 를 기록 하겠습니다. 매크로 기록 대화상자 에 평균 이라는 이름으로 매크로 를 기록 할까요? 라고 표시가 된다면 확인 한번 누르시고요. 평균 을 구하겠습니다. 1월 2월 3월 에 대한 평균 을 구하겠습니다. 등호 입력 하셔서 에버레이지 라고 입력 하시고 1월부터 3월 까지 선택 하시고 가로 닫고 엔터 아래 까지 수식 을 복사 하시면 1월부터 3월 데이터를 가지고 평균 값을 구할 수 있습니다. 매크로 기록 기록을 다 하셨다면 개발도구 에 기록 중지 버튼 눌러서 매크로 기록을 종료 하시면 되겠구요. 다음은 텍스트를 좀 수정 하고자 하는데요. 바로 텍스트를 수정 할 수도 있는데 마우스 오른쪽 텍스트 편집 바로 수정을 못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으니 텍스트 편집 누르셔서 메뉴를 클릭 하신 다음 평균 이라고 텍스트 문제에 나와있는 텍스트를 평균 이라고 입력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첫번째 매크로 평균 이라는 매크로 에 대한 작업을 하셨구요. 두번째 매크로 도형 에다가 만들겁니다. 삽입 에 가시면 일러스트레이션 그룹 안에 도형 이 있구요. 도형 에 가시면 기본 도형 이 있는데요. 정육면체라고 되어 있습니다. 세번째 줄의 첫번째 정육면체를 찾을 수 있구요. 위치를요. I6부터 J7 영역 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알트키 누른 상태에서 I6부터 J7 까지 드래그 하시구요. 도형 에다가 작업하실 때는 매크로 지정 대화 상자가 바로 보이지 않으니까요. 우리는 바로 텍스트를 먼저 입력 하시는 게 좀 더 편하지 않을까. 물론 나중에 마우스 오른쪽 텍스트 편집 하셔도 돼요. 먼저 텍스트 서식 이라고 입력 하시고 그 다음 정육면체 도형 에서 마우스 오른쪽 매크로 지정 이라는 메뉴를 클릭 하시면 화면 과 같이 매크로 지정 대화 상자를 표시 할 수 있구요. 매크로 이름을 서식 이라고 입력 하시고 서식 이란 매크로 하나를 기록 하겠습니다. 하니까 서식 매크로 기록에 서식 이란 이름으로 기록 할까요? 라고 대화 상자가 표시가 됩니다. 확인 버튼 누르신 다음 G4 부터 G10 영역을 선택 하신 다음 홈 에 가시면 글꼬리 그룹 채우기 색깔 채우기 색 가셔서 표준 색 노랑 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문제에 나와 있는 색깔 표준 색 이면 표준 색 또는 퍼센트 표시 가 되어 있는 값 들이 있을 거예요. 해당된 문제 색깔 정확하게 확인 하시고요. 색깔 클릭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서식 에 대한 매크로 작업을 하셨다면 개발도구 가셔서 기록 중지 버튼 눌러주시면 매크로 기록을 종료 할 수가 있습니다. 매크로 두개 매크로 를 작성 해 보셨고 값을 한번 지워볼까요 색깔도 한번 없애보고요 채우기 없음 평균 누르면 평균 값이 구해지는가 서식 을 누르면 색깔이 채워지는가 확인해 보시고 맞게 하셨는지 확인이 가능하실 겁니다. 다음은 기타 작업의 두 번째 차트 작업 문제를 보도록 하겠는데요. 차트 작업 에서는 다섯 문항 에 출제가 됩니다. 첫 번째 2024년 과 2025년 계열만 표시되도록 데이터 범위를 수정 하고요. 현재 데이터 는요 2022년부터 2025년 까지 표시가 되어 있는데 22년 과 23년 을 뺀 2024년 과 2025년 데이터만 표시 하고요. 행과 열을 바꿔서 표시 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차트 에서 마우스 오른쪽 데이터 선택 을 클릭 하시면 되겠 구요. 데이터 선택 에 오셔서 화면을 확대 했을 때 현재 2022년 과 23년 이 포함 이 되어 있는데요. 기존 차트 데이터 범위를 지우신 다음 구분 에 오셔서 2024 2024 2024 2025 년만 선택 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그냥 선택 두 번째는 컨트롤 키 누른 상태 선택 행과 열을 바꿔서 표시하시오. 행렬 전환 을 클릭 하신 다음 그리고 나서 확인 버튼 누르시면 화면 과 같이 이제 상여금 부터 교통비 내역으로 현재 꺾은 선역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차트 종류를 바꾸라고 되어 있는데요. 차트에서 마우스 오른쪽 차트 종류 변경 클릭 하신 다음 현재 화면에 차트 종류 는 3차원의 문꾼 세로 막대형 세로 막대형 에 가셔서 3차원의 문꾼 세로 막대형 을 선택하시고 확인 버튼 눌러 주시면 되겠습니다. 세로 막대 모양 은 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일단 화면을 살짝 확대했던 거를 다시 원위치 하고요. 막대 하나를 선택 하겠습니다. 2024 년을 선택 하셔도 되고 2025 년을 선택 하셔도 되고요. 하나를 선택 하고 마우스 오른쪽 데이터 계열 서식 을 클릭 하시면 화면 오른쪽에 데이터 계열 서식 이라는 대화 상자를 표시 할 수 있고요. 원통형 으로 바꾸겠습니다. 클릭 하시고 마찬가지로 2025 년을 선택 하시 구요. 그 다음 우리 차트 종류를 데이터 종류를 바꾸도록 하겠는데요. 계열 옵션에 오셔서 원통형 으로 바꾸겠습니다. 라고요. 2024 와 2025 년에 세로 막대 모양을 원통형 으로 변경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법내가 현재 아래쪽에 표시가 되어 있는데요. 법내 오셔서 위쪽에 표시하라고 되어 있으니까 위쪽에 표시 하겠습니다. 라고 차트 요소에 오셔서 법내 위쪽 클릭 하시면 되겠고 세로축 제목을 그러면 축제목에 가셔서 기본 세로를 선택하면 이렇게 축제목이라고 표시가 되는데요. 세로 금액을 입력하실 거고 텍스트 방향에 오셔서 세로 방향으로 표시하겠습니다. 라고 축제목 서식에 세로를 선택하시고요. 그 다음 축제목이라는 글자 대신에 금액이라고 수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세로축 제목 금액을 입력하셨고요. 최소 경계를 0부터 시작이 되어 있는데 50만부터 라고 되어 있습니다. 왼쪽에는 세로 값축을 선택하시고요. 축 서식에 오시면 축 옵션 이라고 있고요. 축 옵션의 최소 값을 50만 해당하는 값을 0을 5개 입력합니다. 5 입력하시고 0 5개 입력하시고요. 항목 이름과 값을 데이터 설명서 함께 추가하시오 라고 되어 있는데요. 현재 주황색 계열일까요? 2025년 계열의 상여금만 선택하시고 마우스 오른쪽 데이터 레이블을 추가할 건데 데이터 설명선을 추가하겠습니다. 라고 선택하시고요. 문제 나와있는 것 같이 항목 이름과 값이 표시가 되어 있는지 확인차 안쪽에 선택하시고 데이터 설명선을 선택하시고 데이터 레이블 서식에 레이블 옵션에 오시면 항목 이름과 값이 체크된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물론 제시된 그림과 비교해 보셨을 때 따로 수정하지 않으셔도요. 항목 이름과 값이 표시된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차트 차트 영역 선택하시고요. 서식 탭에 가시면 도형 스타일 이라고 있는데요. 도형 스타일 에 가시면 색 윤곽선이 위쪽을 얘기합니다. 색 윤곽선에 녹색 강조 6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선택한 차트 영역 바깥쪽에 테두리 라인이 윤곽선 테두리 선으로 녹색 강조 6으로 적용된 걸 확인할 수가 비교해 보셔서 맞게 작성이 되어 있는지 확인하시면 됩니다. 차트 5문항 각각에 대한 배점은 2점 이었습니다. 기본작업부터 기타작업까지 같이 살펴보셨습니다.